한글자막 by 한효정 겨우 161에 숨겨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람을 지냈게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이련적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니야 하지만 이 아래에 널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이 아래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랐었어 그 사람이 상처임은 말들이 더 많아 모두 다 즐거운 한계에도 내 눈물 별곳에 없어 정말 미안한 일을 한 번 해봐 바쁘질 않았었지만 이 아래에 널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이 아래 너의 손을 잡고 싶어 이 아래에 널 가슴 이 아래에 널 가슴 이 아래에 널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이 아래에 널 가슴 이 아래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늘 떠올랐었어 그 사람이 이 아래에 널 가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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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